3위 발표하겠습니다 컴백전쟁 퀸덕 첫 번째 사전 경연의 3위는 오마이걸 오마이걸 네? 거짓말! 진짜요? 진짜요? 또 울어 또 어떡해 어떡해 울어서 귀여워 사실 앞서 오마이걸이 아래로 두 번째 선택 됐을 때만 해도 효정 씨가 잘 참아오다가 세 번째 선택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셨었거든요 박봄 씨는 AOA는 아이들은 아래로 오마이걸을 왜 울어? 저희 저희 노래가 엄청 저희한테 특별한 곡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이 했던 곡인데 꿀떡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아 아 정말 잘했잖아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 1등 한 사람처럼 행복한 거예요 아 아